국민가수 조용필씨가 오는 23일 평양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. 1년 전부터 이 공연을 추진해온 SBS는 어제 최근 평양에서 북한 측 실무진과 협의를 마친 결과 오는 23일에 2시간 동안 조용필씨의 공연을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무대인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한 대중가수가 단독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용필씨는 오늘 오후 2005 필앤피스 평양 공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공연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.